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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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잠깐만.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으악! 아, 미안해. 아니야. 내 얼굴 좀 크긴 하지. 혹시 뭐 얼굴 작아지는 그런 거 없냐?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가 진작했지. 지금 검색하는 거 안 보이냐? 지금 검색하는 거 안 보이냐? 일단 얼굴이 작아야 예뻐 보이는 거 알지?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도라 아니야? 이걸로 얼굴이 작아진다고? 아, 진짜. 이게 괄사라는 건데 얼굴이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도구야. 음. 이게 진짜 휘파가 있나봐. 아, 그래? 응. 귀엽지? 아, 착하면 예쁘다. 응. 솔직히. 발사 사용법은 너튜브에 많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되냐? 진짜 얼굴이 작아지나. 검증만 해볼게요, 저희. 너 뭐하냐? 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 뭐 신경 꺼. 회사에서 일했는데? 출전해봤자 이룬다? 좀빼기.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근데 왜 회사에서 일했는데? 강북만체! 당북만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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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말이 잘 안 나오고 얼굴이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아파요 아, 이제 그냥 풀어야겠다 아, 편해 엄청 좋네 아, 편해 젤리 내 손 내 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 제 손 상태는 이렇고요 거칩니다 아니겠죠 발도 그렇게 남한테 보여줄 만한 상태는 아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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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들보들해졌어요. 이거 자주 해야되겠는데? 다들 흑설탕과 꿀의 조합 다 아시죠? 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오일을 좀 더 넣으면 더 좋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특히 코 주변 쪽으로 블랙헤드를 없애줍니다. 똑똑똑 가서. 아, 이게 진짜 요물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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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요물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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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